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빈출 총정리 만점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빈출 지금까지 기출된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4800개 키워드를 여러분 교재에 실었는데요 이 내용을 전체를 다 한번 1회도 가려고 합니다 시간은 총 스피드 32강 여러분들이 1강부터 32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요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 분들은 실속 있게 8일이면 약 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는 스피드하면서도 제대로 알곡이 담겨있는 강좌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1강 고조선 국가부터 차례차례대로 현대국가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심화분류사로 경제사회 문화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조선 국가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위만이라는 인물에서부터 차례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위만이라는 분은 시험에서 고조선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 29개가 고조선 국가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제 출제순위 만점 한국사 또는 출사표라는 교제 또는 출제비밀노트라는 교제 어느 것을 가지고 계셔도 제 수업은 어떤 수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주교제가 있고 뷰교제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 수업을 여러분이 진행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 교제인 출제순위 만점 한국사입니다 2024년 1월에 처음 나왔죠 출제순위를 단원별로 넣어놨다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만화로 된 그림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고조선 국가에 이렇게 차례대로 필기노트 판서처럼 정리된 이 내용만 가지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여유가 있는 분은 많아 그림을 통해서 따라오셔도 되겠고요 동일한 내용이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약 60여 페이지 분량의 얇은 핸드북 이 책을 가지고 넘기면서 따라오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만든 모든 책은 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일 편리한 것은 여러분이 주머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핸드북이 되겠죠 여러분 이 책 20페이지 출제순위 만점 한국사 20페이지를 펴거나 아니면 핸드북 맨 앞에 페이지를 펼쳐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 기출 분석을 한 교재인 출사표 출제 포인트를 사전처럼 망라했죠 이 책은 이렇게 차례대로 문장이 다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표기가 있는 짙은 별표는 시험에 10번 이상 나온 빈출 1등급을 의미합니다 안에 비어있는 별표는 빈출 2등급 5번 이상입니다 크로바는 3번 이상 출제된 것 여기에 하트 모양이 있으면 2번 출제된 것 그리고 스페이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한 번 출제된 것 이 마킹만 따라오면서 그 책을 넘겨보시면 됩니다 중복된 것 없이 앞에 무슨 표기가 있느냐 여러분이 따라오시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책 10페이지 펴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겠는데 PC 호환이 안 맞아서 글자가 살짝 내려갔는데요 10페이지입니다 출사표 10페이지 그리고 나는 공부가 잘 돼 있어서 요즘 비밀노트 가지고 다닌다 출제 비밀노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험에 10번 이상 출제된 빈출 1급, 5번 이상의 2급, 3번 이상의 3급 그리고 2번의 4급, 1번 나온 빈출 5급까지 5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책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분은 차례대로 따라오면서 내가 얼마나 공부가 잘 되었는지 최종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한국사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 대략 약 5천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10번 이상 나온 게 656개가 있었습니다 2010년 이후로 모든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새롭게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나올 만한 데가 다 나왔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중요하다, 가치 있다, 낼 만하다는 게 약 5천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0번 이상 반복된 게 대략 700개 정도 됩니다 시험에 5번 이상 나온 게 1,000개가 조금 넘고요 시험에 3번 이상 나온 것도 1,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다 합쳐두면 약 2,800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시면 시험에서 대략 90점 선에는 항상 도달합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은 빈출 4급, 5급 시험에 한두 번 나온 것들도 공부해 두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32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출제 지문을 다 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지문 4,800개만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한국사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최고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제 비밀노트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은 7페이지를 펴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제 생각에 가장 편리한 것은 출제 순위 만점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의 핸드북으로 넣어두었던 그 책을 가지고 아마 따라오시면 제일 쉽게 따라오고 메모도 하셨다가 훗날 주머니에 넣어 다니신다면 가장 편리한 교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가이드 안내를 마치고요 그럼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조선 국가의 건국 내용 기출 지문입니다 한국사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나왔지만 맨 앞에 나올 이 고조선에서 첫 번째 문장은 단군의 건국에 대한 건데요 3국 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는데 이 문장의 핵심 키워드는 단군이 되겠죠 옆에 3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2010년 이후로 세 번 나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012년 서울시 9급 등에서 나왔던 문장인데요 단군이 고조선을 만들었는데 3국 유사에 있다 3국 유사라는 책 단군이라는 분이 여기 고조선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비밀 노트를 가지신 분은 빈출 3급에서 고조선의 건국자는 단군이다 라는 키워드 칸에 찾아가면 되는데요 지금 핸드북을 가진 분은 처음부터 나오니까 찾아갈 필요가 없고요 출제 비밀 노트를 가진 분은 빈출 3급 키워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빈출 3급, 2급, 1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고 핸드북을 가진 분은 처음부터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출제 순위 만점 한국사 두 번째입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등장했다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단군 기원은 어디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느냐 하면 조선시대 서거정의 동국통감이라는 책에 보면 무진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2333년이더라 3국 유사에서 2333년 기원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 표현은 동국통감에서 왔다라는 게 어렵게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경찰 간부와 국가직 9급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3국 유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동국통감에서 나왔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단군의 고조선은 지역이 어디냐 요령 지역을 중심으로 대동강 유역에 걸쳐 있었다 지도로 볼까요? 요령 지역에서부터 대동강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었다 외워야 될 단어는 고조선의 영역하면 요령 지역과 우리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 중국 만주의 입구와 우리나라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고조선의 영역에서 유물은 뭐가 나왔느냐 비파형 동금이 제일 많이 나왔고 고인돌과 미송리 토기 등이 나왔다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에 들어있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고인돌을 파보니까 비파를 닮은 동금과 그 침문이 미송리 토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래서 고조선의 유물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비파를 닮은 동금과 고인돌이라고 불리우는 무덤과 미송리 토기라고 손잡이가 있는 토기 이 세 가지가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그리고 시험 문제 유물을 보여주고 이 나라에 대한 속성을 정답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고조선을 밑에 1, 2, 3, 4 해서 찾아라 이런 문제가 세 번이나 나왔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조선이 당군 이후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기원전 4세기경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삼국유사에서 당군 신화가 나오고 끝인데 중국의 역사책에서 고조선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중국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경 중국 주나라가 약해지고 있을 때 고조선이 스스로 왕이라고 지도자가 칭했다라는 이것이 문장으로 여러분 사료문으로 자주 나왔습니다 삼국지 동의전이라는 사료에서 나왔는데요 고조선의 빛이 4세기 때 왕을 칭했다라는 이 두 개를 연결해서 키워드로 머리에 저장을 하셔야겠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왕도 있었지만 그 아래 상, 대부, 박사, 장군 상은 재상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부총리를 얘기합니다 대부는 장관, 차관을 얘기하고요 장군은 무사를 의미하겠죠 박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공무원, 관직이 있었답니다 고조선이 주먹구구식으로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체계가 있는 나라였다 나는 왕이요 나 밑에는 이런 공무원들이 제대로 질서 있게 존재했다라는 것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12번 나왔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세기경에 고조선 옆에 있는 연이라는 나라가 고조선이 엄청 커졌네 요즘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었는데요 자기하고 비슷한 세력이 되자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조선과 갈등이 있었던 나라 이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중국의 연, 이 연은 제비연자입니다 옛날에 북경의 고대 이름이 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연경맥주라고 하는데요 북쪽의 연나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나라 장수 진계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드디어 기원전 3세기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판 붙었는데 고조선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서쪽당 요하강의 서쪽 요서지역을 잃고 나라가 망했다 아닙니다 쇄약해졌을 뿐이다 나라가 망했다 연나라 침략으로 잘못된 문장 함정으로 시험에 꽤나 자주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연나라의 누구 징계가 고조선을 쳐들어와서 우리가 요서지역을 빼앗겼다 기원전 3세기 말이 되자 요서지역을 빼앗겼지만 나라가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부왕, 준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 사람들이 왕위를 세습하면서 고조선이 다시 망하지 않고 기운을 다시 차렸다입니다 부왕과 준왕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왕위를 주고받으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가 되자 다시 100년쯤 흐르자 위만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중국 한이라는 땅에서 위만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망명이 왔을 때 차림을 보니까 머리 꼭대기에 상투를 두르고 밑에는 보니까 한복을 입었더랍니다 상투와 한복 또는 조선인 옷 혹은 오랑케 옷 중국의 관점에서 이런 것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위만이라는 것 시험에 꽤 자주 나왔습니다 이 위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당시에 왕인 준왕, 부왕, 준왕 할 때 바로 그 준왕입니다 준왕을 쫓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었고 쿠데타를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름도 조선이었는데 단군이 만든 조선 바로 그 고조선은 그대로 이름을 안 바꾸고 혈통은 바뀌었지만 고조선이라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기원전 2세기 위만이 이 준왕에게 작은 왕으로 임명했다 아니죠 그를 쫓아내, 축출, 쿠데타로 내쫓아버렸다 남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만은 본인이 왕이 된 후에 철기문화를 융성시켜서 나라를 강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기문화 위만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이 위만은 나라를 강력하게도 만들었지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우리 남쪽에 있었던 진이라는 나라와 중국의 한이라는 나라사를 중간에 끼어서 중계무역을 했다 물건 사다가 팔고 사다가 팔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원재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미국에 파는 이런 중계무역을 하죠 우리가 세계 10대 무역 국가인데요 그때도 중계무역이 있었다라는 것 철기문화와 중계무역은 위만 조선의 가장 대표적 특징으로 정답으로 무려 8번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되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만 고조선은 중국 한 나라와 드디어 대립하게 됐어요 왜? 철기문화고 힘도 세고 중계무역하고 돈도 많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당시의 G1 미국과 같은 나라에 있던 한이라는 나라가 어쭈구리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 점점 커져오네 가만히 두면 어쩔까 고민을 되게 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의 원인이 생기는데요 주변에 진번과 임번, 임둔이라고 하는 땅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것을 고조선이 집어먹어버렸습니다 포함 나라를 확대했습니다 또 이쪽에 한나라 쪽에서는 오른쪽에 있던 지역을 장해군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있는 지역을 한나라도 넓혀오고 양쪽 땅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충돌이 되었겠죠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한나라는 장해군을 만들었고 우리 고조선은 진번과 임둔이라는 지역을 합병하면서 서로 국력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게 낼 때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나올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한나라 황제가 스파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여기 요동의 동도도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에게 벼슬을 주자 우리나라 고조선 입장에서 스파가 여러모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인물이어서 그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지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한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고조선의 멸망의 원인인데요 한나라 무제는 기원전 109년에 대규모 침략을 해왔는데 위만 조선도 한나라 무제와 싸움을 했습니다 해서 이겼습니다 폐수라는 데서 이겼는데 폐수가 어디인지는 아직도 그 지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조선과 한나라 중간쯤 되겠죠 처음 기원전 109년에는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 기억할 만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나라가 물러서지 않고 2차 침공을 해왔습니다 누가? 한나라 무제입니다 무는 무술할 때 무입니다 무술을 잘한다 여러분 외우기 쉽죠? 시험에서는 한나라 문제가 쳐들어왔다고 함정을 팠습니다 무제였습니다 이때 왕은 위만의 아들의 아들인 손자 우거왕이었습니다 위만의 아들은 역사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손자 때 즉 우거왕 때 우거왕이 한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신하가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고조선은 우거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나라 무제가 계속 공격해오자 왕금성이라고 불리는 수도가 무너졌다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기원전 10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이 고조선 땅을 4개로 조각을 내서 한사군 군이란 말은 요즘에 해당하면 중국의 성 우리말로 도에 해당합니다 현은 군 안에 들어있는 작은 조각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군과 현을 만들어서 자기 땅처럼 한나라가 커져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은 멸망했다 우거왕이 살해되었고 순서가 그 다음에 왕금성이 함락되었다 이해하시겠어요? 고조선에서는 시기를 바로 잡아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의 흐름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2강 고조선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기록도 시험에 무려 39개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대표적으로 상해자는 곡식을 보상해야 된다라는 사회 문화에서부터 뒤에까지 하나하나 여러분과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환인의 아들은 하늘에서 천손, 하늘에서 후손이다라는 개념까지 여러분과 짧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문원으로는 고려시대에는 두 권의 책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라는 책입니다 고조선 단원에서도 시험에 나왔고 또 문화사에서도 문화사 역사 서편에서 고려의 이 책은 단군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 파트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시험에 11번, 17번 나왔으니까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첫째 이련선님의 삼국유사 또 이성유의 제왕운기 저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냐 1281년, 87년 연도는 못 외워도 고려 원간습기 충렬왕 때라는 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나라의 폐비에서 원나라 간섭을 받게 되자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간섭받는 자주국이 아니다 속상하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까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를 통해서 우리는 단군 이후로 수천 년 내려온 나라다 굴복하지 말자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원간습기 때 혹은 충렬왕 때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단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험의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군신화가 고조선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의 책은 뭐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통감이라는 이 책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또 응제시주라는 책도 한 번 나왔습니다 이 책 이름 기억해야 하죠 왜? 단군 고조선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단군이 없는데 자주 나온 책이 있어요 없는데 유혹하기 위해서 삼국사기와 동국이산국집이라는 책을 보기에 주고 다음 중에서 단군의 이야기가 없는 것은이라고 묻는다면 삼국사기와 동국이산국집이 정답이 될 확률이 한 80% 넘어갑니다 없어서 오히려 중요한 거죠 삼국사기에는 단군이라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구려 신라백제의 역사적 기록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백제 삼국 속에는 고조선이 그 이전이니까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동국이산국집에는 고구려의 주몽의 이야기는 있는데 단군의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놓치면 시험은 틀릴 확률이 생깁니다 그 외에 어려운 문장으로 조선중종 때 표제음주 동국사락이라는 책이 시험에 두 번 나오고요 동국역대총목이라고 숙종 때 책 이 두 권 속에는 고조선 이야기가 있다라는 게 시험에 한두 번 어렵게 나올 때 이런 보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삼국유사 보셨던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이런 게 있다 없다 쪽에는 삼국사기 동국이산국집인데 어렵게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출제위원이 믹싱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만점 받으려면 여기까지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하고요 나는 시험이 급하고 빨리 한 번 90점에 승부 걸어보고 싶다 한 달 안에 승부다 한 달 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공부하는 걸 한 달 만에 승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접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세 번 이상 나온 것을 위주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다음 중국 책에서도 우리 고조선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한 것은 세계 최초의 잉크 속에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것은 중국의 관자라는 책입니다 기원전 약 7세기 때 책인데요 중국 춘추시대 책에 우리 삼국유사는 1281년이니까 이보다도 대략 2000년 늦어집니다 2000년 앞서 우리 고조선을 언급했다라는 내용 기억해야겠고요 이 책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국의 재라는 나라 상동성에 있는 나라가 고조선과 호랑이 가족, 문피가족을 교육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는 것도 시험에 세 번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 중국의 재라는 나라 이름 기억해야 합니다 맨 앞에 나왔던 것은 중국의 연나라죠 연나라는 앞에 연경, 우리나라와 침략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재나라는 교육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 나라는 대부분 99%가 한 글자입니다 자신들은 나라 이름을 하나, 이웃 나라들은 두 글자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 소선이라고 하고요 중국은 재, 중국은 연, 중국은 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중국 책에 사기라는 책, 역사적 기록, 한스라는 책, 삼국지라는 책, 산해경이라는 이런 책 속에서 우리나라 고조선이 중국 역사서에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이것도 시험에 한두 번 가볍게 어렵게 나올 때 이런 지문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국유사의 고조선의 본문에서는 위서, 고기, 당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요게 삼국유사의 한자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요게 보니까 고조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말에 위서운이 되어 있죠 위서에서 말하기를, 여기서 위서에서 말하기를 이런 선님이 자신이 3천 년 전에 있는 역사 기록을 내가 3천 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중국 책 위서에 보니까 위서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위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밑에 보니까 고기운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기록에 따르면 이걸 내가 운, 인용하기를 그래서 위서나 고수기나 당서라는 이런 책에서 기록을 이런 선님이 가져왔다라는 게 시험에 보기에 이렇게 세 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인용 책이 무엇이냐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군시나 이런 선님의 책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즘에는 G.O.D. 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환웅,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 이름이 환웅이라는 겁니다 이 존재가 세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가 널리 인간을 내가 이롭게 한다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하세의 아들 예수님 환웅이라는 분이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하자 하고 우리나라에 내려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읽어보면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는데 이 환웅이라는 존재가 너 100일 동안에 햇빛 안 보면 인간이 될 수 있다 하니까 곰이 여자의 몸으로 변신했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환웅 앞에 왔는데 이 둘이 시험을 하다가 곰은 잘 견뎌서 결국은 아리따운 여성이 되자 환웅이 나랑 같이 결혼해 주세요 합방을 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 이름이 당군왕검이랍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이 삼국유사 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인의 아들, 환웅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하늘의 아들이니까 천손, 하늘의 후손이라는 뜻을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또 환웅은 혼자 오지 않고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존재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삼국유사에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시험에서 당군이 부족을 통합하고 우리 조상을 곰하고 연결했죠 우리가 곰을 숭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한다는 게 시험에 꽤 자주 나왔어요 보기에서 토테미즘이 아니고 잘못된 걸 고려라면 샤머니즘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틀린 문장이죠 또 애니미즘, 세상 모든 곳에 다 영혼이 있다고 하는 이것도 틀렸습니다 세 가지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이라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곰을 믿는 이것은 토테미즘이라는 신앙에 해당한다라는 게 시험에 보기에 나오면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데요 열 번이니까 꽤나 자주 나온 키워드입니다 단군신화의 고조서는 단군왕금의 재정일치사회였다 재정일치는 제사와 정치를 한 존재가 한다 본인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 환우, 아버지, 할아버지, 환인 찾을 때는 그가 제사장이고요 왕금은 통치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백성하고도 통한다 단군왕금은 제사와 정치를 한 존재가 일치, 같이 했다라는 게 여러분이 이해할 뜻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또 중국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중국의 요라는 왕이 단군과 같이 건국했다 단군이 건국할 때 옆으로 보니까 중국에도 왕이 있던데 왕 이름이 뭐냐 요인금이었다 그래서 한자로 여고동시 이렇게 말했는데 동시라는 말은 동시에 건국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단군과 요인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천년경에 우리나라에는 기자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왔답니다 중국 사람인데요 중국의 천재인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단군의 뜻을 잘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기자동매설, 기자가 동쪽 나라로 왔다라는 것을 율곡이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리학의 율곡과 이황을 배울 때 기자실기라는 책이 시험에 몇 차례 나오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단군 이후로 기자라는 존재가 삼국유사에 갑자기 들어 있다라는 것 고구려에서도 기자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고려에서도 평양에게 기자사당을 세웠다 해서 단군 이후로 기자라는 존재도 단구만큼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고조선의 사회입니다 통치자 단군과 기자 이런 분을 공부했는데 백성은 어땠느냐 백성들은 법금 3, 8조라는 걸 가지고 있었대요 이 8조 속에서 5개는 사라지고 3개만이 현재 존재합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중국은 8조가 아니라 60조로 완전히 노렸다라는 것도 시험에 두어 번 나왔습니다 어쨌든 고조선 망하기 전에는 8조법금이라는 이름으로 8개가 있는데 5개는 어딘가 사라지고 3개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을 죽이면 고조선은 그 사람을 재판 안 하고 즉시 사형을 해버렸답니다 또 남에게 주먹으로 때리면 폭력죄고요 폭력을 해서 상처를 내면 상해죄라고 합니다 지금도 폭력죄보다는 상해죄가 처벌이 무겁습니다 상해, 얼굴에 깃어내면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 사과로서 통하지 않는다 뭔가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이고 상처를 입히면 돈처럼 곡식을 가져와서 미안합니다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은 노비 엄청 센 벌이죠 나중에 도둑질하면 부여에는 12배 또 백제는 2배 이렇게 물어주는데 고조선은 도둑질하다 걸리면 노예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죠 용서받는 길이 있느냐 50만 절을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수억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용서받아도 소문이 나서 저 남자 지난번 도둑질하다가 50만 전 내고 용서받아서 했는데 여성들이 나는 저런 남자 애는 안 낳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다 잡히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친척들한테 50만 전 구워와서 갚아야만이 노비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누구도 시집 오려고 하지 않아서 구원을 해도 짝이 없다는 게 고조선의 특징으로 중국의 한서 지리지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 결혼한 여자는 모두 정조가 있어서 엄란하지 않았다 아마 중국 남자들이 돈 주면서 유혹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조선의 여자가 돈 싫어 이렇게 아마 세게 말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조선의 여성들은 정조관념이 확실했다는 내용도 기상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했을 때 고조선 사회는 생명을 중시했다 왜 남을 죽이면 즉시 죽였죠 또 도둑질하다 잡히면 50만 전 돈 가져와야 되니까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거죠 형벌과 노비가 이렇게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팔조법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문장의 의원은 팔조법금의 처벌 내용을 여러분들이 회상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초기 국가 부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조선이 망한 자리에 저 북쪽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시험에 무려 45개가 출제되었습니다 매우 많은 내용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영토가 어디냐 중국의 송화강 유역인데 여기에 구렁과 넓은 못이 있었다 중국 만주 길림성에 보면 구렁은 이런 가벼운 언덕을 구렁이라고 합니다 넓은 못이 있다 물이 많았다 웨이버가 있고 물도 많고 하니까 산이 없으니까 농사 짓기에 끝내주게 좋다 평탄한 땅이다 평탄 그래서 아주 탐이 나는 지역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나라는 궁궐과 성책과 감옥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대요 만주 땅에 그런데 이 성에 가보니까 왕이 사는 데 가니까 감옥처럼 철저하게 방비가 돼 있었다라는 표현이 중국 역사책에 있는데요 2017년 국가직과 국회직 등에서 이 문장이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고구려나 동해가 아니고 이거 부여여야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궁궐, 성책, 감옥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 부여라는 나라는 기원전 3, 4세기쯤 만들어졌는데 한 2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얘들도 조선처럼 나도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런데 모든 백성을 통솔하는 왕이 아니라 연맹왕국이라고 해서 여러 부족들이 함께 중간에다가 우리 대표 하나 뽑자 해서 힘없는 왕을 연맹왕국으로 뽑았다라는 내용 여러분도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여라는 나라에서는 국가의 유물로서 예왕지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발견됐어요 예왕지인 예왕지인 할 때 왕이라는 이 이름이 도장이 있었다 부여에서 이미 왕이라는 표현을 썼나 보다 부여의 왕 이렇게 하지 않고 도장에 예왕지인 이런 게 나타났다라면 이 나라는 부여를 의미한다라는 것 21년 계리직에서 어렵게 출제되었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부여는 농사를 짓는데 장마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가뭄 너무 비가 안 와서 흉작이 되면 이거 누구 원인이야? 왕이 재수없어 요즘도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농사가 안 되면 대통령 탓합니다 왕을 어떻게 교체하자 혹은 왕을 죽여야 한다라고 했다라는 이런 문장이 2016년 서울시 구급동에서 시험에 열 번이나 나왔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부여의 왕은 힘이 없어서 때로 교체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왕 아래에는 여섯 종류의 가축 이름을 썼다는 대표적으로 말, 소, 돼지, 개 등 마가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부족장이 존재했고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추장이죠 추장 위에 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추장 밑에는 또 대사자, 사자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었대요 일단 말, 소, 돼지, 개 이름을 닿은 마가우가, 저가, 구가 보이면 무조건 부여라는 나라다라는 걸 알고 정답을 골라야 되겠고요 동물 여섯 개 이름 중에서 네 개는 보이는데 두 개는 뭔지 기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섯 가축이든지 말, 소, 돼지, 개가 보이면 부여라는 나라다 그런데 부여라는 나라는 적이 침입해서 전쟁을 할 때는 이 제가 마가우가, 저가, 구가들이 전투를 하러 나가고 일반 하호라고 불리우는 일반 백성들은 음식만 날랐다 전쟁에는 하지 않았답니다 원래 중국에서 기원전 이때는 전쟁을 칠 때 전쟁하는 사람은 당시 귀족들이 전쟁을 했어요 일반인들은 전쟁 안 했어요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삼국시대에 와서 중국은 이제 완전히 백성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 부여도 위에 있는 지도자들끼리만 몇 천명 모여가서 싸움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 이런 마가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사람이 네 군데를 나누고 중간에 이제 우리 복판에 완충지들의 왕을 하나 뽑아놔 놓고 우리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는 이것을 사출도라고 한다 사출도, 네 개의 중심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출도 시험에 무려 18번 나왔어요 부여라는 나라라는 거, 고구려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부여는 자신의 서북쪽으로는 선비족이라는 민족이 존재했고요 이 선비족은 선비라는 산이 있습니다 선비 마운틴이라고 여기 존재하는 족속 이름입니다 선비산에 있는 족속 그리고 남쪽으로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얼마 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부여가 서쪽에는 선비족, 남쪽에는 고구려와 함께 서로 경쟁적으로 있었는데 어느 때 선비족이 3세기 때 부여를 쳐들어와서 나라가 한 번 되게 위태로웠다라는 것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면 이 나라는 동해나 옥저가 아니라 부여라는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왔던 내용인데요 20년 9번지 9급에서도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여의 경제입니다 부여는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오곡이 잘 되는 지역이었다 오곡 여러분 보리, 콩, 조, 수수 이런 곡식이 있죠 농사가 잘 됐다 그런데 안 되는 건 뭐냐 과일 농사는 잘 되지 않았다고 기록에 나오고 있어요 왜 과일이 안 됐을까 북쪽 추운 데는 과일이 되기 어렵죠 저기 열대 지역 적도 부근에서 바나나나 과일이 햇빛을 보고 잘 되지 추운 데서는 당연히 안 될 거다 어느 나라다? 바로 부여라는 나라가 2015년 지방직 7급 통해서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과일이 잘 익지 않는 지역, 북쪽 부여 특산물로서는 말, 주옥, 모피라는 게 유명했습니다 말은 북쪽의 저 추운 지역의 한혈마라고 해서 아주 힘이 센 말들이 있습니다 주옥은 붉은 옥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옥은 벽옥, 푸른 옥이죠 그런데 주옥은 붉은색 옥 이게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피코터는 여우나 늑대 모피코터 잘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무엇? 북쪽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특산물이 시험에 하나 더 나올 게 있습니다 동해라는 곳에서는 바다표범가족, 단궁, 반음하라고 하는 게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말과 주옥과 모피라는 두 가지 여러분들이 동해와 부여를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특징은 체격이 매우 크고 말도 큰데요 중국 가서 북경에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덩치 큰 사람은 당신이 저 북쪽 지역이냐? 니들 아우스 하울빈 마? 이렇게 하울빈이 니네 집이냐? 고양이냐 물으면 대부분 다 맞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덩치가 큰 애들이 딱 보면 반대로 적도나 동남아시아 사람은 좀 작죠 머릿속에 연상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략질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점잖은 사람이었다 왜? 자기 동네에 농사가 잘 되니까 광에서 인심나죠 남의 걸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은 흰색 옷을 주로 입었고요 가죽 신발을 신었답니다 이런 특징이 중국 역사체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방직에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체격 크고 흰색 가죽신 부여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부여는 형물이 매우 엄해서 사람을 죽이면 사형 아까 고조선과 같습니다 고조선은 즉시 죽인다는데 즉시만 없고 사형이란 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그 집안 자식이나 와이프도 같이 죽이지는 못하고 노비로 삼았다는 겁니다 살인자의 가족들은 책임을 물어서 노비로 전락했다 고조선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조선은 사람을 즉시 죽이고 끝 가족 책임은 안 물었는데 부여는 가족들을 야 너 와이프지 너 오늘부터 노비야 관노비 이렇게 댓글고 갔다는 겁니다 부여는 도둑질하면 어떻게? 12배를 물었답니다 조선은 어떻게 했죠? 조선은 그 사람을 노비로 써버렸다 아니면 50만 전 돈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12배만 배상하면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게 부여의 형벌이었습니다 부여에는 엄란한 자, 여성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거나 질투를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사형에 처했답니다 매우 좋은 법입니까? 매우 악법이라고요? 매우 악법이죠 남자는 처벌 안 하고 여자만 살인을 했다랍니다 그리고 특히 질투하면 용서를 하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 뒷모습을 쳐다봐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 투기를 더욱 미워해서 여자가 제일 나쁜 죄는 남편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야 이 여자를 죽여서 어떻게? 우리 서울 같으면 남산에 있죠 거기도 남산에 있었대요 시체를 던져뒀답니다 여기 새가 와서 쪼아먹으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너무 우리 딸이 죽어있는 시체가 안타까워서 데리고 오려면 소와 말을 변상해야만이 국가에서 데리고 가라 했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질투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남편이 질투할 만한 행동을 하며 투기하지 말고 점잖게 잘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부여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취수온이 있었다 여기 취수자가 취할 취자의 형수수입니다 형수를 취한다 누가 도련님이요 내 도련 아니 형수 여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국왕이 죽으면 국왕의 바깥에 요즘은 수의이라고 하는 옷을 입히죠 옛날 왕에게 옥으로 이렇게 꿰매가지고요 푸른 옥으로 옥갑이라고 하는 걸 입혔답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시중들던 인간들도 야 들어와 해가지고 땅속에 다 파묻어버렸대요 한 100여 명이나 시신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왕은 누워있는데 100명은 막 찌그러져 있어요 땅속에 놓고 들어가기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순장 함께 사람을 묻었다라는 거 이 나라는 바로 부여라는 것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부여의 왕이 아니고 일반인은 그럼 옷값을 안 입었나요? 옷값은 너무 비싸서 안 되겠죠? 여름에는 쌀이 썩으니까 시신을 썩지 말라고 비싼 얼음을 사람 아마 시신 주변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데 돈을 안 아꼈나 봐요 그런데 관은 쓰지 않았다라는 것도 부여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도 중국 역사책에 나와 있는데요 국가직에서 이걸 어렵지 내년 모르지 하고 이렇게 갖다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기억한다면 만점에 가까워집니다 부여는 이웃나라 고구려나 다른 종족들과 싸움이 났을 때 하늘의 제산부터 지내는데요 신이셔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점을 한번 쳐보자 해서 소를 죽이고 소발굽을 불에 지졌을 때 소발굽이 죽으면서 오무러지면 우리가 이번에 패배한다 소발굽이 펴지면 우리가 이긴다 기륭을 점쳤다 이것을 한자로는 우제 소발굽점 우제점법이라고 하는데요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소발굽으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여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12월이 되면 북을 치면서 제사를 하늘에 하느시어 오늘 금년에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왜 12월이냐 얘네들은 농사 짓는 것보다도 사냥하는 걸 좋아해요 12월 1월 2월에 보면 눈이 펄펄 내렸을 적에 저 북쪽에는 여우나 넉대가 먹을 게 없어서 토끼가 뛰어다니겠죠 12월에 제사를 지냈다 한반도의 남쪽의 나라 고구려라든지 동해나 삼한 같은 나라는 10월에 농사 끝나고 나서 신의시어 풍성한 곡식 고맙습니다 부여는 12월이라는 거 수렵전통 시험에 13번 나왔습니다 왜? 북쪽에는 사냥을 좋아한다 수렵전통 여러분들이 기억해야겠죠 부여는 이것을 중국 기록에는 음력정월이라고 하는데 음력은 중국의 달력, 음나라의 달력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갑골문이 있던 이 시절에 음나라 달력에 따르면 12월에 요즘 말하면 12월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월은 음력 양력의 차이겠죠 한 달 차이가 나는데 12월 혹은 음력정월 딱 보는 순간 부여구나 그리고 이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풀어줬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나 좋은 광복절 같은데 특별 사면을 하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영이 부여에도 존재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초기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고구려도 29개나 되는 부여보다는 좀 작죠 부여는 45개인데 29개 키워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고구려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하자마자 나는 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갔습니다 특히 태주왕을 거치고 고국천왕 때쯤 되면 완전히 중앙 중간에서부터 부여처럼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힘센 나라가 아니고 왕이 꼼짝마 이렇게 해서 제가들을 진압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왕호를 위에 있었던 부여처럼 사용했다 그러나 남쪽의 동해나 사마는 뒤에 보시면 왕호가 없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부여와 다른 점은 중앙 집권 국가로 더 성숙해가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부여에 없는 고구려의 왕은 상가 고추가라는 귀족이 있었어요 부여는 마가 우가 구가가 있었죠 고구려는 상가 고추가라가 있는데요 왕이 존재합니다 왕 아래 존재하는 이 사람은 왕족인데요 왕족을 고추가라고 합니다 독특하게 불렀죠 또 그 밑에는 장군이라든지 총리 부총리 같은 사람은 상가라고 불렀습니다 상가와 고추가 귀족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밑에는 사자와 조의 선인이라 불리우는 이 뜻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어쨌든 공무원 체계가 있었다라는 거 조의와 선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게 고구려 초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고구려는 전체 700년 동안 존재하다가 신라 문무왕에게 망했는데 700년 중에서 앞에 100년을 초기 고구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3국 4기의 기록에 있지만 중국 체계는 앞에 100년 정도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중국 역사 체계 이것을 우리가 초기 고구려라고 하면서 별도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초기 고구려는 저 고구려 초기에는 귀족들이 합의를 해서 왕이 통치하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 재가회의라고 해서 귀족 고추가와 상가 이 존재들이 만나가지고 왕도 결정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결정을 한다 국가대사를 결정하였다 라는 것 재가회의입니다 부여의 재가회의는 없었고요 바로 이 고구려에 있었던 회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 고구려는 이웃에 보니까 북쪽에 부여도 있죠 남쪽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존했다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고구려는 특히 자기 오른쪽에 있었던 함경도의 옥저 그리고 밑에 강원도의 동해를 나중에 정복을 해서 자기 나라로 삼았다는 것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고구려는 이 옥저와 동해라는 나라인데 공물 공이 뭐냐면 받친다 월사금 받는다 조폭들이 강남의 룸사롱에 매달 돈 뜯어간다 삥 뜯는다 이걸 공물이라고 합니다 세금으로 받았다 원래 고구려는 부여와 달리 매우 성격이 포악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뒤에서 보실 겁니다 왜 그렇게 포악했느냐 고구려의 지도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딴 데서 못 보는 거죠 여기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에 경기도 땅, 전라도 땅 이렇게 농사짓기 좋은 데죠 여기가 만주 땅입니다 농사짓기 좋죠 구렁이 많고 평탄하고 농사짓기 좋죠 고구려는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어요 여기는 다 어떻습니까? 산악지대죠 깊은 골짜기가 많고 여기 우리나라 백두산이 있는데 백두산 주변에 북한의 북쪽 지역은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왜 농사 못 지으니까 식량이 안 충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안 사는 땅에 가서 주몽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땅에 있다 보니까 남의 거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폭 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옥저와 동해로부터 곡물을 수치하고 빼앗아 왔다는 거죠 누가? 고구려가 한번 보십시오 구나발로 옥저라고 하는 함경도 땅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빼앗아 갔겠죠 이걸 약탈이라고 합니다 노략질로 탈, 탈취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약탈 경제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경제 생활을 했다 고구려는 조폭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진해 사는 집 옆에 보면 조그만한 이런 창고 다락방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걸 부경이라고 합니다 붕 떠 있는 창고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경이라고 하는 건 뭐 들어 있느냐 열어보면 노략질에 와서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겠죠 그래서 외부에다가 자기들 물품을 보관하는 부경이라는 게 존재했다 어느 나라? 부여 땡 고구려입니다 왜? 노략질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람이 모여서 있는데 가보면 좌식자라고요 앉아서 맨날 밥 먹고 고스톱 치는 인간이 있었어요 앉을 좌 먹을 식 일은 안 하고요 만 명이나 있었대요 왜? 남의 그 이제 빼앗아 왔으니까 우리 고스톱이나 치고 놀다가 또 배고프면은 빼앗으러 가자 그래서 밑에 하호라고 불리는 평민들이 음식을 계속해서 갖다 바쳤답니다 조폭들이 노는데 평민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음식 배달시켰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하호 밑에 있는 평민들을 노비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한테 너 안 가져오면 나한테 맞아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줬다 중국 역사책에 보니까 고구려에 있는 지도자들은 천하의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나쁜 놈들 맞죠? 초기 고구려 사람은 성품이 흉악했대요 흉악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성질 더러웠답니다 노략질하기 좋아했다 남의 거 가져와 라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부여의 별종이라고 하는데 오차렘이 부여와는 좀 다르고 부여는 사람 성격도 좋고 깔끔하고 남을 건드리지 않는데 고구려는 굉장히 무식한 것들이 조폭 행세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하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산골짜기 저 계곡 밑에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럼 먹고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의 거 빼앗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요 자유교제를 했대요 중례 같은 게 없었답니다 남자가 결혼할 때는 여자 집에 모사니까 돼지 머리 하나 따가지고 가고요 술 한 병 들고 가면 장인어른이 그래 우리 딸 데리고 가게 이렇게 했나 봐요 자유연애와 돼지 머리가 나오는 이 나라는 바로 고구려다 고구려는 엄청 가난한 집안이다 기억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또 남자가 어차피 맨손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딸하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려면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집 뒤에다가 부부 방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것을 서옥이라고 했대요 앞에 서자는 사위 서자입니다 사위를 우리 집 뒤에다가 그래 우리 딸하고 같이 살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자식이 좀 크면 방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독립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라고요? 초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다 모사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부여처럼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살았다는 것도 시험에 두어 번 나왔습니다 자 고구려는 땅이 험지다 보니까 감옥이 없었대요 그래서 잘못을 하면 곧바로 그냥 딱 재판해가지고 적석에서 사형시키고 그 자식들은 노비로 삼았다라는 거 감옥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부여, 초기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다섯 개 나라를 믹싱해서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각각 나라의 특징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야만이 틀리지 않는데 이 초기 국가가 시험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왜? 그만큼 어렵고 복잡 다단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서 시험 문제 1번에서 초기 고구려가 초기 국가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딱 1번부터 제깍 풀어야만이 기분 좋게 나머지 20문제를 넘어갈 수 있겠죠 초기 고구려 사람들은 금과 은을 가지고서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부여는 얼음을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고구려는 금과 은을 사용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무덤은 이렇게 돌을 쌓았답니다 평민들은 이렇게 돌을 쌓고 높은 사람들은 장군총처럼 돌의 높이를 쌓았겠죠 무덤을 쌓아서 봉분 볼록 튀어나온 것을 만들고 주변에는 소나무나 잔나무 등을 심었답니다 옆에 보고 계신 장례풍속 고구려, 돌무지 무덤, 금은의 폐물이 있었다라는 것 부여의 얼음, 옷값, 순장 이런 내용과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왕의 거처 좌우 큰 집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여기에 사직, 사직은 곡식신 그리고 땅의 신에게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오부족 국가였는데요 다섯 개 부족 중에서 소노부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왕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종묘와 사직이 조선시대처럼 옛날에 자신들의 조상과 그리고 땅과 곡식신 이게 사는 직은 땅과 곡식신을 얘기합니다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조상님과 함께 더불어 제사를 지냈던 나라는 초기 고구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고구려는 10월의 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의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국동대열, 나라 동쪽의 큰 굴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제사를 하늘에 지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동맹, 부여는 영고, 제천행사 두 가지 이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